하고 있네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자마자 각종 차트 1위를 휩쓸며 어마어마한 팬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무대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부탁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쪽 밀착해서 붙어주시고 먼저 왼쪽을 시선을 맞춰주실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좋습니다. 왼쪽. 이어서 청면 바라봐주시죠. 청면. 청면입니다. 우리 워너원 포즈와 KPMN가 딱 맞네요. 첫 번째거든요. 저희 시상심도. 또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좋습니다. 네. 이어서 청면 바라봐주시고 이 현장에 기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워너블이 또 찾아주셨거든요. 우리 워너브를 생각하면서 워너브를 생각하면서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워너브를 바라보며 카메라가 워너브를 생각하고 포즈 한번. 자. 하나. 둘. 셋. 워너브를 보내는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우리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워너브를 보내게 왼쪽. 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함께 할까요? 오른쪽. 워너브를 보내는 사랑의 하트.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TM이 또 초태에 또 이제 함께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많은 또 팬분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워너브를에게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워너브를 보내는 사랑의 하트. 안녕하세요. 워너브를입니다. 네. 아. 우리 KTM이 첫 회 신상식에 또 워너원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첫 회에 저희 워너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워너원과 함께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원 대표 포즈가 또 KTM이면 딱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첫 회거든요. 첫 회. 바라보면서. 그 포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중계 하시는지 여러분들께 함께 할까요? 우리 KTM이 첫 회 를 기념하며 우리 첫 번째 또 워너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우리 11명의 멋진 남자들, 멋진 소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포즈 시계에서 또 멋진 무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너원 인사해 주시고 이제 이동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너원과 함께 워너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워너원은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잘생긴 11명의 남자, 11명의 표현들 함께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곳 현장은 우리 워너원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워너원과...